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디테일 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3년 5월 5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크게 상승했는데요. 애플과 은행을 끌고 고용이 밀어올린 하루였습니다. 빅세븐 중에는 테슬라가 가격 인상으로 5.5% 급등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K에서 전해드리는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먼저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전스 산업평균 지수 1.65%, 나스닥 2.25%, S&P500 1.85% 크게 상승했고요. 중소형 지수 러셋이천도 2.39%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 모두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 S&P500은 5일 만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1.5% 내외로 나타났는데요. 라스닥이 1.65%, S&P500이 1.52%, 다우가 1.5%, 러셋이천이 1.22%의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부터 크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변동폭은 지수 상승분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고용지표 호주와 함께 애플의 호실적 그리고 지역은행들의 주가 반등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채금리와 유가는 상승했고요. 달러화와 금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반등하면서 29,500달러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다운은 1개, 나스닥 100은 8개, S&P500은 46개만 하락했고요. 그 외의 종목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애플 실적은 전일 마감시장에서 전해드렸듯이 예상을 상의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일 장마감 후에 2%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4%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요. 고용지표는 25만 3천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상의했습니다. 실업률은 3.4%로 5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용지표가 좋으면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오늘은 경기 침체 우려를 지워내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섹터의 경우도 11개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8개 섹터가 1% 이상 상승했고요. 또한 4개 섹터는 2% 이상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에너지가 2.75%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요. IT가 2.71%, 금융이 2.44%, 경기 소비재가 2%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유틸리티도 0.66%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빅셀 운동이 한번 살펴보죠. 7개 종목이 모두 상승하는 듯 했지만 메타 플랫폼스는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5.5%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고요. 애플이 4.69%, 엔비디가 4.06%, 마이크로소프트 1.72% 상승하면서 어제에 이어 52조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아마존 1.59%, 알파벳이 0.84%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4일 연속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애플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스콘이 4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전월 대비 7.2% 증가한 140억 달러라고 합니다. 물론 전년 동월 대비에서는 12% 감소한 상황이지만 전월 대비 7% 넘게 상승하면서 애플의 실적 또한 2분기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폭스콘은 연간 가이던스 역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모델S와 모델X 가격을 각각 2749달러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에서 모델Y와 모델3의 가격을 300달러 인상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가격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S&P500 동향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녹색불이 전반적으로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적색을 띄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히 금융 섹터 살펴볼까요? 대형은행들도 2% 내외 상승세 기록했고요. 지역은행들 3%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던 지역은행들은 주가가 폭등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S&P500 중에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지역은행 업체인 자이온스 뱅크 오프레이션 19.2% 급등했습니다. JP모건이 동서를 비롯해서 최근 급락, 급락 중인 코메리카,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오프 등 일부 지역은행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코메리카가 16.76% 상승했고요. 킥코프 역시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한 웨스트 얼라이언스 49% 넘게 급등했고요. 팩 웨스트 뱅크 오프 82%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호실적을 발표한 라이브 공연 기획업체입니다.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15% 넘게 상승했고요. 금융지수 회사입니다.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역시 지역은행 상승세와 더불어서 9.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생명과학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바이오레드 레버러토리스 16.73%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3 해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6억 7천 6백만 달러 EPS가 3.3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고 EPS가 32.3%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7% 가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EPEM 시스템즈 10% 넘게 하락했고요. 역시 통합전력관리 반도체 업체인 모널리틱 파워 시스템즈 역시 10% 넘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또한 정밀기기 업체인 매틀러 톨레더 인터내셔널 3% 넘게 하락했고요. 모토롤라 솔루션 역시 3% 넘는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하위 10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이 부진한 실적 또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배팅 및 게이밍 업체 드래프트 킹즈 75.34% 급등하면서 52조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의 장마감 후에 2023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7억 7천만 달러 EPS는 마이너스 0.51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85% 급증했고요. EPS는 64% 개선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위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주가가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나타냈고요.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역시 상향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15% 넘게 상승했고요. 매그나 인터내셔널도 7.5% 가까이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또한 시그나가 7%, 포티넷이 5.57%, 익스피디어 그룹이 4.9%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 3.27% 등의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소식에 승차 공유업 플랫폼 업체 리프트 19.27% 급락 마감했습니다. 장시작전에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 10억 달러 EPS 마이너스 0.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14.2% 증가했고 EPS는 적자전환했지만 모두 예상치는 상위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위하면서 아이비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주가가 19% 이상 급락하는 양상 나타냈죠.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과 다소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아틀라시안 오늘 9.54% 상승이 하락했고요. 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12% 블럭 1.9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고대디 3.65% 그리고 부킹홀딩스 1.32%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자회견과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쇼피파이 오늘 8.2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시작전 호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24% 가까이 폭등한 데 이어서 오늘 UBS 그룹이 투자회견을 매도해서 중립 목표주가를 34달러에서 64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8% 넘는 높은 상승세에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스파고가 투자회견 비중 유지와 목표주가 22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종합의료 업체 VF 5.43% 상승했고요. 컴패스 포인트가 투자회견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 22달러 제시한 호스트 호텔 샌 리조트 2.6%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 3.94%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마리화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MJ 5.9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아니죠. 상품 생산기업이 아니고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 USO가 3.84%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주시 빌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2일 15분 채널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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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0시에 안석근의 주간 뉴욕주시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방송부는 항상 목소리가 좋지가 않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주말과 휴일 잘 쉬고 월요일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